역시 스타터는 사마귀신이지 우승천 우승천 불쌍 능의 늑대 불사마귀신 우타유발자 맞은편의 피조모랜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응 죽으면 그만이야 불이 없네 이 게임 불 불이 제일 싹인 것 같은데 압축도 되고 불은 딱히 손해볼게 없어 rub 물좀 켜줄래 육아사 제거하자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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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마렵네 개미 도장 님만 오면 고 물 왼쪽이었어 울버린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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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알파 사마귀신 좋아 뼈는 없겠지만 도장 제발 일단 이거 쓰자 너굴맨 도장 상대 유닛이 뼈를 줍니다 사마귀신 그는 신이야 옥션 써야 이기지 않나 지금은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다음 필드 볼까 근데 새끼 늑대는 이번 턴에 올리면 좋으니까 아 이럴 이럴거였으면은 카드 괜히 썼다 불도 있고 뾰도 있다 곤충조 날개미 별론데 지금 킹더쥐 킹더쥐 거짐 두번 거거 나이스 거짐 벌레를 주어채 살 점을 뜯기 시작했다 거짐 벌레 뼈줌 쟤는 원래 뼈 없지 않나 사마귀 사마귀신 아 난캠 불사발라 제참 성장형 두더지 아닌데 두더지도 오래 안쓸 건데 아닌데 두더지도 오래 양량꽘 고수 양량꽘 고수 양량꽘 고수 아 근데 플래퍼 잡으려면은 카드 좀 더 있어야 아 뭐 문제없지 장난권 사마귀신 등 사마귀신 램지 쏜다 쏜다 꼴 꼴 꼴 꼴 꼴 끝 호잇 우롱이 야옵스 아 메바 아 메바 아 뒤받네 이러면 아이템 3개라서 이번엔 성공하자 근데 지금 성공 못할텐데 공격력 합 4 안되 회력 합 6 안되 도장 3개 이건 될거 같다 굿 도장 5개 꺼벅꺼벅 힘오르네 살무사 봉수방어 살무사 아이 미친 이중공격 알파 아 아 짐꾼지 싫어 어저 어저어 물가야됨 어진 벌레 먹였기 때문에 골왕 골왕 아메바 골왕 아메바 왼쪽 다 씻음 아하 아하 돌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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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듬지.. 당랑권 돈 가져줘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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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할 듯 알파 두개 킹마뱀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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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이도 괜찮네 근데 이거 가끔 알 살아있어서 개끔 살 당하는데 가자 킹마 갓신 삼일불사마시 불사마귀신 이건 히트다 이건 히트다 이건 뻐꾸기 모양을 한 짐꾼주입니다 짐꾼주입니다 잡잡잡 꼴꼴꼴꼴꼴꼴 으잇 공사 P6 도장 도장이 제일 쉽지 성공 도장 6개 부대기는 항상 옳다 심지어 토끼도 주네 토끼 서비스 까지 도장 더블 알파 무료 구대기를 드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공격력 사마귀 바르면 되겠지 당랑권사 꼬수 무수한 원턴킬의 요청 아위 앞에 적어있다 어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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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게 쓰레기만 나왔네 개미? 비행 당랑권? 쓸모 없겠지 플라잉 당랑권 공수도장 개시러 어차피 3패 3패란다 마지막에는 그거 있어가지고 뚫어진 잉겐 있어가지고 이사알파 이사알파 왜 다될뻔 이거 사이야 사마귀는 더 피한 벗정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더 피하면 안되는데 가죽 먹어야 돼서 돈 맞아야 되는데 가위에서 늑대가 죽거든 이제 가죽으로 두칸 치우고 허리를 하지요 응 사마귀신 수고 하나 둘 셋 꺼져 아이템 먹을걸 지금 먹자 흑염수 어쩀귀신 컷 다음해봐 킹서리 아메바가 낫겠는데 버섯도 있고 물음표는 변신수에요 저것 지라큐 뭐 이상한거 나오네 덱에 있는 카드 중 하나로 변신하고 냈을때 본체로 바뀌는데 밸류는 좋은데 택티코 웨어여 택티코 웨어여 이제는 실수하자 체력 6 못깨겠지 아이템 두개니까 상점 가도 된다 아니면 개미 도템 찾아보든가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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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벌집 오히려 좋아 벌도 곤충아님 안무벌 뭐야 이거 곤충사기맵이네 어쩔 귀신 부대기 나이스 어? 벤복사 저거는 복사본 하나 가져와요 뭐야 미친 4대 때리는 미친뿔영양 대로도 미친뿔영양 비친뿔영양 뭐야 왜 한대 때려 아 한대 추가로 때리는거구나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아 참 토끼 캐슬 모리지사 또 빌딩 또 크라이크 또 똘이 또또또또 또 머시기 아 이거 시체구덕위가 막아줄 수 있다 시체구덕위가 막아줄 수 있다 이야 캐리하네 미쳤네 이거 무한이네 무한얼방 미쳤네 무한얼방 미쳤네 불인네도 있네 이게 원래 한번만 복사하는데 토템이라서 그 한 번이 계속 들어가네 아 근데 사막이 언제 나오나 아무리 한 번에 스케일 노야방 아 오 오 오 오 오 도끼까지 주니까 개꿀이던네 아하핳 누르 왜이렇게 쓰레기야 한모월방이다 임마 게임 따로끼하네 아하핳 하하하핳 와아 강림들어 개쌍이네 얘가면 가죽받아야되서 꼴받는데 살삽니다 살이 나죠 양랭이가 얼마나 많은거야 거짓벌레 컷 낱벌레 칼은 카드하나 죽이고 가죽 가져와요 오른쪽가서 아메바 합칠까 후헤드 카카 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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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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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뭐야 저거 명치 6댐 아 잠깐만 나 졌어 아아 떴는데 아이 조만겜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개미냐 이게 아니 아니 이걸로 재찌르라고 래쉬 찔러 이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 이거 땡겜 아 개옥가네 토끼 가죽 터뜨리 잡히고 랜덤 없지 않나 옆으로 갈 수 있나 옆으로 못 가는데 아 개미친 개미 어떡해 이걸 진짜 파키 적당히 쳐라 뭐지 알파로 바뀌었다 알파도 못내는데 리세마라 리세마라 아니 개 사기치네 진짜 꼴받는다 꼴받는다 아 뭐 토끼가 죽이잡치냐 아 진짜 개 쓰레기 게임 아 와 진짜 개똥겜 이걸로 찔러 저거 와 개미친 개미 아니 참 안됐군 아 와 진짜 개옥가당했다 와 진짜 개옥가당했다 얼탱이 없네 얼탱이 없네 원래 다 쳐먹어 개가 빡친다 개가 빡친다 아 이거 아 에어컨 아 거짓 아 아 아니, 이걸... 아이템 두개 써야되네 괜찮아 아이템 필요없어 운빨준만겜 아아 진짜 진짜 말도 안되게 졌네 어이가 없네 이게 게임이냐 음 걔가 대답 같겜 아아 억가당했어 너무 슬퍼 꼬북꼬북 시체구더기의 곤충도장은 신이다 영남쥐 아아 뷰가서 싸그리 합치면 되겠다 이제 밀웜 이재 굿 흠 그냥 먹일까? 구타유발자... 넘어가는건줄만 하면 돼 구타유발하는 밀원 생선 가져왔어? 어... 쩔귀신... 어... 쩔귀신... 쩔귀신...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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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매봐... 앗... 앗... 해장 내가 서... 사마귀신 복살까? 저는 설선을 지나갔다 개구리 싫은데 I will paint 힘 1을 더 줘 똑같이 복사했네 힘 안 깎인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싸막 위신 그는 신이야 힘 깎아 알 바로 컷 아래에서 뼈넘 제가 소외 왕개미 합치자 합치다 꿀꿀꿀꿀꿀꿀 아니? 영욕개미 마뱀 오리 자르는 시슴 기마가치님 제게 축복을 주세요 곤충 날개미 되게 없지 저 사막이 신 합쳐지겠네 합쳐지면 오히려 안좋은데 그냥 나갈래요 안돼 그래도 그래도 그 사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친 게임. 아 깨빡쳐. 까마귀신만 빨리 뽑으면 되는데... 에서 낙다 쓰는 게 제일 좋나? 뭐야 왜... 이번엔 또 잡히냐. 지멋대로네. 깨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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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놈될. 어차피 이겼데 이ㅗ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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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ㅑㅗㅗㅗㅐㅗㅗㅗㅗ 아아ㅏㅔ0 들어운쌰 스물주만겜 멀리 건주면 또 스물 너무 올라가서 안되겠지 우롱이 밤해봐 어쩔귀신 여기서 일부러 틀려야지 아니 이걸 성공하네 됐다 너무 쓸모가 없어요 알지 알지 똥카드 너무 많은데 아이고 이런 귀신님 제발 사마귀신 뽑기겜 불쌍? 불쌍 날개미 너무 쓸모없어 얼방이나 해라 귀신 뽑기겜 귀신 복사합시다 귀신 복사합시다 알파 알파 샤마..샤마..샤마..샤맥귀신 공선의 두며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어 도장사고로 바뀌었네 12..사마귀신 가능 램주의 어 잠깐만 아 미친 아니 아니 4중공격 뭐야 정신차려 이거 뭐야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나도 하나만 발통되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죽겠는데 뭐 이거 2.. 2.. 2.. 3.. 2.. 3.. 2.. 아이고야 럭키 사마귀신 엘리전 까치 어서오고 어 더블어택 공격력 어...웜 주면 되지 않나? 어쩔 미론 밀웜 밀웜 사과는 제물로 받쳐줬을때 승계해요 능력치 어하기 사마귀신 사마귀신 처터내내면 황금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다음에 까치로 뽑아서 쓰면 되니까 렘 렘 렘 렘 렘 렘 렘 아들 왜이렇게 더럽냐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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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목각 뭐 먹었지? 이중 가운데에 명치 두대 먹었지 뷰가는게 낫겠네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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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이심 제발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사막 이심 이런 사막 이심 그는 신이야 사막 이심 그는 신이야 사막 이심 음... 음... 뭐야... 이름... 바뀌었네 어썸, 엇보썸 뭔 뜻이야 대충 주머니 쥐...겠지 뭐 그 엇보썸이 아아오 아이고 예시 맞고 죽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어썸, 퍼썸 달값 치지마라 나에겐 사마귀신이 있다 뭐야 왜 왜 갑자기 도장 떠 떴다 사마귀신 쇠물 사마귀신 12 곱하기 3 사마귀신 역시 사마귀신이 최고야 킹마가친 테드 폴 볼챙이야? 얼굴 겁나 하찮게 생겼네 볼링공인줄 보드에서 한 턴이 지나면 더 강력해진다 언럭키 머저리 턴이 지나면 더 강력해진다 얘도 개구리 되면 파충류 받겠지 .. 어 오 머저리 스타터덱있네 에덱 밸류 감당 안되겠다 0-1-0-1-1-1로 이길 수 있어? 네 반대 스킬러피쉬 사람지가 수생입니다 이거는 할만하겠는데 물램지 워터램지